폭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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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스타트 폭평패가 무조건 이거 강변하면 털린다고 했어요 진짜 폭평패가 강변하면 이긴다고 했어요 폭평패가 폭평패가 자기 말로 폭탄 뭐야 시발 폭탄 피했는데 폭탄 피했는데 아 이거 불안아 이거 앞으로 게일날 것 같은데 까스 가스가 더 패 못잡죠 못잡죠 아 터프에 클러스가 나오죠 이제 당변하면 치바른다고 했던 터프에 어디갔나요 갯보록 아니 이건 갯보록 아니라 예측샷으로 내가 노린거야 아이고 터프에 강보에서 탄다는 터프에 어디갔나요 터프야 그만 인정해 그냥 터프야 인정해 그냥 이것도 유튜브 강의 이것도 유튜브 강의입니다 유튜브로 가버렸 폭탄 1개 2개 5샷도 가능하겠다 잘가요 보조충 터프야 잡아봐 알겠어 굴렁샷뜨자 굴렁굴렁뜨자 야 굴렁뜨자 굴렁뜨자 어디갔어 어이구 왜이렇게 둘레이가 기냐 와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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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야 2점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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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토피 앞에서 뻑이겠다 아아 미친 이게 야 잠만 잠만 이거 위험하다 사실 위험하다 이거 아니야 쟤 폭탄 없는거 같애 폭탄 없는거 같애 딱발리니까 폭탄 없어 얘 와 야 잠만 잠만 이게 뭐야 폭탄 없다 폭탄 없는다 으어어 아아아아 질뻔했어 이쑤발람 아아 지프했어. 좋아아. 잡아봐 이슈바 새끼야.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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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야 이것도 유튜브로 가버려.